오늘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열심히 사는 친구가 저희 집 옥상에서 영상 촬영을 하기로 해서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우리 애만 집중하는 거야 오늘 하나 너무 예쁘다 오늘 무슨 촬영을 하는 거예요? 오늘 저의 노래 어쿠스틱 버전을 영상을 촬영하러 왔어요 너네 집에요 손톱을 붙여야 돼요 돈이 없어서 네일아트를 못해서 너무 비싸요 요즘 솔직히 우리 먹고 살기 얼마나 힘들어요 손톱 사치입니다 이거 그냥 붙여요 여러분 이렇게 예쁘죠? 네 이렇게 해서 감쪽같네요 순간의 힙함을 느끼시면 돼요 추천드려요 불신기반 저 협찬 좀 부탁드릴게요 열심히 할게요 현타 올 데가 없나요? 있어요 너무 열심히 하는데 아무도 모르면 현타 와요 그래도 하고 싶은 걸 하고 있잖아요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는 수준이 아니고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현타 와요 아무도 모르면 현타 와요 그럼 언제 좀 뿌듯할 때가 있어요? 뿌듯할 때 너 노래 되게 잘한다 보이스 되게 좋다 노래 목소리가 이렇게 좋은지 몰랐어 이런 얘기 들으면 행복하더라고요 괜찮아 이거 놀려서 근데 제가 엄지가 짝짝이예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개구리 엄지라고 아시나요? 개엄 여기는 일반 엄지인데 여기는 개엄 그래서 사이즈가 같다고 매력있네요 그죠? 이것도 저만의 매력 킬링 포인트 킬링 포인트 킬링 손토보 하루에 방송 몇 개 하죠? 하루에 세 개예요 몇 시간씩? 4시간, 5시간, 3시간 정도? 하루에 10시간씩 하면 어때요? 그냥 그래요 짐 빠지는 거 없어 원래 토킹하는 걸 좋아하고 혼자 사니까 어디 말 붙일 데 없잖아요 TV 보고 혼자 말하는 거 보다 카메라 보고 말하는 게 좋은데 그죠? 돈도 벌고 훨씬 낫지 매일에요 매일? 거짓매일이에요 대단하다 한 달에 한 번 쉬나? 한 달에 한 번 쉬나? 한 달에 한 번 쉬나? 한 번 쉬나? 한 번 쉬나? 한 번 쉬나? 똥강님 감사합니다 와 땡큐뱅 감사합니다 똥강님 얘 초등학교 때 별명인데 똥강이? 왜? 감싸 들어간다 응 여기가 역강이에요 오빠? 그럼 여기는? 내 금자에 있어 이사가 또 약간 이태리 타월 같지 않지? 그 알지? 때밀이 아 너 옷이? 어때? 너무 더워요 여러분 에어팟 갖다 달라고 해서 잠깐 내려왔는데요 너무 더워 여긴 에어컨이 있어서 엄청 시원한데 빨리 올라가야겠죠 어 이거 에어팟이 근데 저희 당근을 썼어요? 아니요 제가 밟았어요 밟았는데 저 흙을 밟고 아스팔트에 몇 번 굴렀어요 이렇게 혼자 다 해야 될 때 기분이 어때요? 씁씁쓸해요 저 저번에 헤매 받으러 갔는데 강다니엘 팀이 있는거야 근데 되게 부러웠어 거기는 다 누가 해주고 출장팀이 나가는데 나같은 경우는 출장도 내가 내가 아티스트도 내가 코디나 헤매남 제가 다 헤매거 제가 다 한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멀티가 가능해지더라구요 이게 다 장단점인거 같아요 맞아요 한 50년 뒤에 근데 누가 더 잘될지 모르죠 50년이면 몇살에 살아는 있니? 나의 구경 이것은 하지만 작은 침에서 야미야미 배꺼야 오우 이렇게 귀여워 오우 Brave 서야매남 지금 울피쉬 있어요? 바스트 먼저 갈까? 푸쉬 먼저 갈까? 바스트 내가 너 얼굴을... 이렇게 오케이 좋아 오케이 귀여워 끝이 보이질 않아 그때의 너머로 풀린 변하지 않니 똑같다 똑같이 와 이미 내 모습을 비추지 않은 다시는 애 더요 어지는 듯한 요리 불쑥하듯 원래 지금 끝에가 석양해지니까 이런 느낌이야 어? 끝에가 또는 너의 감염면 내 손길이 느껴지는 걸 너 있는 날 알아줄래 재고말 여전히 잊혀지지 않는 너의 모습들이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오빠 오빠 나 때문에 피크닉도 하고 좋네 오빠가 언제나 여자랑 밥을 먹겠어 노짜리 피고 오빠 지붕에서 오빠 집에 여자는 오긴 해? 나밖에 없지? 뭐 먹인 것 같은데 지금 오케이 나도 나도 고생하셨습니다 소금 시원한 김치 부담스러워 고생하셨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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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